아우쑤 네,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그2호입니다. 오늘은 저희 스탠딩에그가 BGM이라는 음악 잡지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? BGM의 서브 프로젝트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짜잔! BGM 믹스 볼륨 1 귀엽죠? 카세트 테이프 모양이지만 카세트 테이프는 아닙니다. 현존하는 가장 작은 음악 매거진이면서도 굉장히 풍성한 음악 플레이리스트들을 담고 있는 저희 BGM만의 프로젝트입니다. 첫 번째 BGM 믹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점은 뭐냐면 믹스잖아요. 이 BGM 믹스 프로젝트는 저희 BGM과 또 다른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입니다. 자, 일단은 한번 매력적인 이 물성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저희 첫 번째 믹스는 바로 여기 피처링 프리츠라고 써있잖아요.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로스터리 프리츠 커피와 함께 했습니다. 프리츠 커피는 매년 5월 1일 영차영차라는 프로젝트 노동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동의 힘이 되는 강배전의 커피와 또 그 밖의 굿즈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. 그 프로젝트와 저희 이번에 BGM 믹스 1이 함께하게 됐습니다. 저희 BGM 믹스 볼륨 1의 주제 역시나 워크송 노동요예요. 그래서 이 안에 담긴 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제 일을 할 때 들으신 음악들, 플레이리스트와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함께 이 작은 책 안에, 이 작은 카세트 테잎 모양의 책 안에 담겨있다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카세트 테잎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물성은 그렇지만. 자, 정말 귀엽죠? 네. 이런 형태의 책이고 저희의 BGM 잡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기시면 귀여운 사진, 그리고 텍스트들이 나오죠? 이 텍스트 아래에 있는 QR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플레이리스트가 재생되는 형태입니다. 아름답죠?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제자랑은 하지 않겠습니다. 아무튼 이걸 만들기 위해서 또 프리츠 커피와 저희 스탠딩 에그 그리고 BGM 팀이 같이 되게 열심히 협업을 했어요.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? 판매처 쭉 끼워주시고 오프라인, 온라인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. 또 프리츠 커피 매장들에 가시면 5월 한 달 동안 BGM 믹스 볼륨 1을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좀 음악과 관련된 독특한 시도 그리고 새로운 시도 참실한 어떤 노력 이런 게 저희가 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 BGM 믹스 볼륨 1도 여러분들에게 리프레쉬 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이 안에 담긴 음악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노동의 의미 그리고 또 힘드실 때 음악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. 그냥 이대로 보시고 읽으시고 QR을 찍으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뜯어서 그걸 벽에 붙여놓고 늘 음악이 필요하실 때마다 그 음악을 또 QR을 찍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후기 댓글로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BGM 믹스 볼륨 1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BGM의 다음 이슈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. 기다려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으취!